아, 나 이거 봤어. 나 이거 봤어. 이거 그 가이드하고 하는 그거에서 봤네 투어 공격적인 원숭이 투어 공격적인 원숭이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시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엄청 부드러워. 엄청 뜨거운데? 엄청 부드럽고, 엄청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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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해. 따뜻해. 먹어봐. 이게 연고리는 그린가? 뭐야? 연근 같았어. 어우 내가 시킨 거다. 절대 안 먹을 거 같아. 연근. 진짜 맛있어. 짠. 와. 뭐야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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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동그랑. 닭 동그랑. 아무리 생각보다 맛있어. 아무리 생각해도 저지하던데. 맛있어. 좋아. 참치! 아 왜 저래? 너 안 먹으나!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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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향수 뿌린 것 같아 상에 와우 소금지 이 꽃이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지만 냄새가 너무 좋아 연꽃이 엄청 봉오리가 많고 저 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어로 시끄러 하하하 한참 시켜먹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